다봉 캠핑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검색하고 알아본 캠핑장 예약이 이번주 모두 꽉 찼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는 그림으로 대신 인사드립니다 계곡도 놀러가고 싶고 삼겹살도 지지지이 구워서 한입 하고 싶구요 모두 아시죠 더운 여름엔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나친 음주는 주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지금도 너무 마시고 싶습니다 맥주 우리 다음주는 조금 일찍 만날 수 있어요 토요일 이전까지 무조건 편집 완료하겠습니다 장비 챙길 때 기분이가 제일 신나쥬 하지만 아직 텐트랑 타푸는 결정 못했어요 잘 결정해서 가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빠 다음에 봐요 빠빠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